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화가 날 때 주님, 당신의 온유한 손을 제 가슴에 얹어주소서 제 화가 가라앉으리다 주님, 당신 음성을 들려주소서 거칠어진 제 목소리가 낮아지리이다 주님, 당신 얼굴을 보여주소서 그늘진 제 낮빛이 편안해지리다 주님, 당신 마음을 열어주소서 어두웠던 제 마음이 다시 환해지리다 당신 안에서 제가 다시 세상을 따뜻하게 안으리다 저를 다스리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